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의 홈 트레이닝 도구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짜잔 자 어느 집이나 요가 매트랑 폼 롤러 하나쯤은 있으시죠 요새 워낙 다양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고르실 때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저는 특별히 이 제품을 픽한 이유가 있어요 밸런시스 요가 매트 그리고 폼 롤러 까지 요게 스트레칭 유산소 운동 근력운동 다 할 수 있는 소독우 거든요 멋스럽게 고급스러운 마크가 새겨져 있어요 정품 인증 마크 두께는 7mm 이구요 안정감을 높인 최적의 두께라서 팔꿈치 무릎 요런게 다치지 않게 보호가 되는 매트 에요 밸런시스 마크가 너무 세련됐죠 이렇게 규격이 또 나오구요 밸런시스 자체 개발 소재로서 프리미엄 고밀도 소재 거든요 특히 뒷면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구요 이 물결 문이 보이시죠 미끄럼 방지 처리 앞면 뒷면 모두 밀림이네 미끄럼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트에요 이렇게 펼쳤을 때 색깔 너무 예쁘죠 아주 깔끔하고 트렌디한 라일락 퍼플 색이고 색상도 굉장히 다양해서 취향대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밸런시스 마크와 로고까지 채워져 있구요 기존 매트들이 바닥에 고정이 안되서 미끄러지거나 사용한 다음에 꺼지거나 찢기기도 하고 격한 동작을 하면은 무릎이나 발목이 아프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고압축 매트라서 밀린미끄럼 없이 굉장히 튼튼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구요 폼롤러도 소재부터 뭐 기능까지 너무 쓰기 편하고 중량감이 느껴져요 수십가지 응용 동작들을 할 수 있는 이 폼롤러 가이드에도 간략하게 나와 있죠 안정감 있고 뭔가 폭신한 듯 하면서 그렇다고 너무 두껍지도 않고 고압축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탄탄한 중량 이게 느껴지더라구요 그리고 밀도감도 느껴지구요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어요 유럽이나 한국 공인인증기관에서 안정성을 인증 받았기 때문에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참고로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걷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항상 가까운 거리는 웬만한 거리는 걸어다니고 중고등학생때라던가 대학생때라던가 진짜 유산소 운동량만큼은 상위 1%에 들지 않을까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많이 걷다 보니까 스트레칭도 그만큼 더 신경써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 하기 딱 좋은 매트가 바로 이 매트 같아요 워낙 고밀도라서 장시간 사용을 해도 새것처럼 변함이 없는 거죠 12대부터 꾸준히 유지해온 이 운동량을 저는 90세 100세가 되도록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꿈과 희망이 있거든요 진짜 저만큼 유산소 운동 많이 한 사람이 진짜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끈이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묶어서 보관할 수 있고요 부피도 많이 차지 안 하죠 너무 사용감 좋은 매트라서 완전 강추드릴게요 cher1 감사합니다.